마지막 문제가 적중 문제거든요.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좀 진행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들어가시면 다음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몇 번이 맞다? 3번. 3번이 맞기 때문에. 자 우리가 1번에 가시면 경제적은 다 시옷 들어가죠. 자본생산요소 소비재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이라 그래야 돼요. 자산이라 그래야 돼요. 자산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자환이 기술이죠. 기술적 개념은 공간 위치 환경 상품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이고 3번이 정답이죠. 3번. 우리가 법률적 개념은 토지와 정치상품은 민법이고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중부동산이잖아요. 법률적 개념에 들어간다. 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해봤지만 4번하고 5번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은 복합개념이 따로 있어요. 법경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화된 거니까 바뀌었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을 가시면 다음 토지용어에 관한 선명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관이 들어갔죠. 상호관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후보지예요. 후보지가 되고. 그 다음 이은번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집원이 묻는 토지에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겠죠. 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타인 토지에 우리가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량도 갖지 못한 것은 맹지가 되겠죠. 맹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은번을 보시면 건폐용정도로로 제한등의 한필치에 비오듬탐은 공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번이 정답이다. 2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곳이 있어요. 자 3번에 1번을 보시면 부동산은 소유의과 소유의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오래가잖아요. 그럼 영속성이 맞겠죠. 영속성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공유수면 밀입하여 택지 조성이 가능하며 이것은 부중성이 예외에요. 예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의 증가죠. 3번에는 토지가 비생산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용도의 관점이 아니죠.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 그래서 물리적 관점에 우리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하셔야 되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속성은 토지가 오래가잖아요. 그렇죠. 재고시장과 관련해서 저량 분석도 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효과 지역분석. 외부효과와 지역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인접성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개발성 영속성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부동성 인접성이에요.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이 좀 어려웠죠. 부동산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안제는 가격대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죠. A가격이 상승하면 B의 수요는 감소한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가격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반대잖아요. 소득과 관련되는 건 열등제가 되겠죠. 보안제가 아니라 열등제가 되고. 4번이 정답이죠. 4번은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지만 용도와 다양성 때문에 우상형 공급성을 가진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왜 틀렸냐. 생산기술에 향상되거나 건축병이 하락된다는 건 공급에 대한 증가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도 많이 나오는 틀인데 5번은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아파트에 대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수요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양의 변화입니다. 양의 변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파트 가격을 찾는 게 좋죠. 가격. 그럼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2번하고 3번인데 4번은 안 돼요. 예상은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인데 3번 안 되는 게 건축기술은 공급이니까 2번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팅을 하기 때문에 공급함수가 그대로 있어요. 수요가 바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움직여서 가격 상승 양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양 감소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같은 방향 움직인 쪽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대표나 초놓으시고 무조건 우리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공수 그래서 공급함수 수요함수 이렇게 세팅을 해요. 공수공수 공급함수 수요함수 세팅을 해서 균형을 보는 거죠. 균형이 움직이니까. 자 그럼 공급함수는 불러보세요. QS는 얼마죠? 10 플러스 4P가 되고 이것도 QS 10 플러스 4P죠. 이걸 갖게 한 다음에 균형이 움직이는 거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QD가 QD1이 얼마가 돼요? 100 마이너스 2P 자 QD2는 80 마이너스 3P가 되죠. 각게 하죠. 그렇죠. 각게 하기 때문에 자 이걸 각게 합니다. 각게 하게 되면은 10 플러스 4P는 자 우리가 100 마이너스 2P가 되는데 P는 뭐잖아요. 6P가 되고 숫자는 빼죠. 90이 되는 거죠.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그럼 대입시키면 양이 70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세팅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바로 더 해볼게요. 7P죠. 7P고 숫자는 빼니까 70이니까 P는 10이 되잖아요. 그럼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5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5원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양은 20 하락만 감소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감정평가 문제였는데 이 파트는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7번은 틀린 게 2번이 확실히 들었죠. 자 따라 보세요. B가 더 자 가격이 폭이 더 크다는 거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 이렇게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에는 B가 빠졌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 조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겠죠. 자 토지용 규제를 막 강하게 하면 택지 공급이 안 되죠. 비탄력적일수록 주택 공급도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용인이 되겠고 자 주택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수로 가격 상환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은 더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이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도 조금 어려웠죠.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죠. 자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개입을 시켜서 개입을 시켜서 자 가격 우리가 3이 된다는 것은 위에 꽤 더 큰 거잖아요.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음 그래서 자 수요량이 30%가 증가한 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10% 하락이 나와야 되죠. 바뀌었죠. 그죠. 이걸 응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도를 연결시켜 볼게요. 3번도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 3번 갑니다. 3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죠. 0.5고 자 우리가 가격 대비 수요량을 보는데 자 갑니다. 가격이 20%가 상승했죠. 그럼 10%는 맞아요. 근데 10%가 증가다 감소다 이걸 낸 거죠. 그죠. 이걸 낸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정상 열순제가 아니라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보다는 소득 탄력성으로 고치는 게 좋죠. 그런가요. 정상제 플러스는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니까 이건 교차보다 소득이 낫겠죠. 고치셨죠. 그 다음에 4번 생산의 소중기간이 짧다는 건 공급이 쉽잖아요. 탄력적이고 생산의 소중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다. 자 5번은 단비장탄이잖아요. 단기는 비 장기는 탈 그럼 수요나 공급이나 모두 장기의 경우가 단기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이 맞겠죠. 5번이 정답이죠. 5번 정답이다. 그 다음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갑니다. 9번을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되어 있어요. 1번에 가시면 2007년 정부의 파리정책은 이건 무작위적이죠. 무작위적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2번이 맞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하강 분면이 반복된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왜 틀었을까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비의 정점과 저점 간의 진복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자 후퇴 시장은 떨어지죠. 매수자 시장이고 과거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가거나 상하선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유형 지역 동시에 같은 의미가 아니죠.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옳은 건데요. 자 1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은 수용급이 조절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디서 공급이 잘 안 돼요. 단기적이죠.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단기적 가격이 왜곡됐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국지화라는 게 있죠. 국지화는 부동성이 나와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로 국한됐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부동산의 시장의 주요 기능은 자구가 정량이 있잖아요. 자원배분의 기능도 있다. 가요청약도 있죠. 둘 다 다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지리조기치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재택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과 관계가 있다. 불안전하게 만드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도 이제 테마식으로 가겠는데 들어가겠습니다. 11번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다 가장 옳은 것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혹시 우리 요약 갖고 오셨죠. 요약 갖고 오시면 요약에 보시면 할당률 쪽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률 쪽이 이제 페이지 40페이지 있죠. 4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할당률 쪽 시장이 있죠. 자 그럼 11번에 1번 할당률 1번 어떻게 돼요. 초과에는 얻기가 쉬울 것이다.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초과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제 테마 10에 일해가시면 거기에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비용 수반에 비입 들어가니까 못됩니다. 불안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3번은 우리가 초과에 투기는 비입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셔야 되고요. 4번은 강성률 쪽 시장은 정상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초과에 얻을 수 없다. 하셔야 되죠. 정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상품처럼 더 불안전함으로 비효율 쪽으로 할당 효율 쪽일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2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이고 그 다음 12번은 쉽죠. 12번은 맞히셨잖아요. 정답 마르크스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비옥 위치나 비옥도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류와 관계가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토지 소유자가 나온다면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 있어요. 관계가 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일등 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마르크스죠. 4번이 맞고요. 맞고 13번으로 갑니다. 도시공간 구조라는 옳은 거 기억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버스 타고 동심차자 생태계로 버젯스 동심은 생태계 나왔죠. 그 다음에 니근의 호이트는 부채선자잖아요. 부채 들고 호이토이 선형이니까 고소주층이 죽어지는 주요 고통노선을 적극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죠.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자 소득의 증거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헤리스와 울마는 다핵심이 맞죠. 도시가 그 도시내에서도 우리가 수계의 핵심이 형성된다는 거 맞고요. 미음번은 왜 틀렸냐면 다핵심인간과 호이토의 선형윤원을 한계를 극복해서 동심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동심원은 먼저 나오게 된 거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전저고통이기 때문에 중심어무지고 다음에 점위가 있어요. 그럼 저고통 점위는 중심과 저도독 사이에 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14번에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아까 계산 문제가 나왔듯이 14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지 개수예요.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14번은 입지 개수를 과합니다. LQ예요. 그러면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A지역을 보기 때문에 B지역은 다 지워주세요. 그럼 A지역만 보는 거죠. 그럼 A지역의 건설업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전국으로 가시면 1,200에서 120이죠. 1,200에서 120 120 이 되고 자 그 다음에 A지역에는 건설이 500에서 100 이잖아요. 500에서 100 500에서 100이 됩니다. 소득적으로 오는다면 얘가 0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바깥을 곱하고 100 곱하기 1200 나누기 500 나누기 100을 해도 나와요. 그렇죠. 계산기간은 안 끊기죠. 그죠. 그럼 2는 기반산업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15번 갑니다. 15번을 가시면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나눠드린 프린트가 엑기 쓰거든요. 뒤에 있거든요. 저게 감정표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를 빨리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걸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저걸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게 엑기 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고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거는 3번이 정답이죠. 한번 자 볼게요. 1번은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외부효과 공공제도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거가 되죠.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정부의 비대칭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자 우리가 정치적이 나오면 저소득이 나오면 정치적이에요.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경제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을 조금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요약으로 가볼게요. 요약으로 가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외부효과를 찾아보세요. 외부효과 외부효과를 보세요. 외부효과 보시면 정의회복가와 부회복가가 있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생산은 비용이고 소비는 편익이에요.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건 정의회복가거든요. 그 정도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가 뭐보다 크다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갖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3번이 기준이 됐었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자 4번 공공제는 시장의 기구에 맡기면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배제다. 비배제다. 비배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죠. 공원 등과 같은 공공제의 경우는 과다가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되겠죠. 개입할 수 있죠. 5번 주택의 금융지원은 간접적 재입수단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16번입니다. 외부효과 그대로 껴놓고 한번 보세요. 틀린 걸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지금 외부효과 아까 봤을 때 정은 과소 생산이에요. 과대다. 과소다. 과소. 왜냐하면 공공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회부과는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대거든요. 그러면 편법을 약간 이용한다면 우리가 내일 점심시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부대가 중요하죠. 부는 과대 정은 과소가 되겠죠. 그러면 2번이 바뀌었죠. 시장원리에 의해서 정은 외부효과는 과소 생산 부회부과는 과대 생산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자 1번 부당근무가나 중과세 정책은 부회부과를 창출하는 재활공급을 억제하겠죠. 박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지구제도 지역지구제도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럼 폐수를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주거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요것도 부회부과가 되겠죠. 그럼 얘도 부회부과를 그냥입니까 제거를 했습니까 했죠. 그럼 요것도 외부효과 발생하는 시장실패을 수정했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과세 정책은 정의회부과를 창출하는 재활공급을 촉진할 수 있고요. 자 부회부과는 쓰레기맨 입장은 낫이죠. 낫인 마이 백냀드니까 님비가 되겠고 공헌은 플리즈잖아요. 정의회부과니까 핀피효과가 되겠죠. 2번이 틀렸죠. 틀렸고 17번은 좀 대봤어요. 좀 맞춰보려고 몇 번 토지정석평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니근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십니다. 난개발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찍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좀 주셔보세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단임선생이에요. 고3. 예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경합이 생기면 합리적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 적성평가가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기억에 이제 토지에 대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개발 적성 자 기억에도 좀 적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 평가한다. 그럼 개발 우리가 더 쉬운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토지 있고요. 토지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적성 있고요. 평가 있고 제도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기억 지분보다는 니은 지문이 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해서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8번이 좀 어려웠죠. 18번 18번에 임대주택 정책이 하나 설명 중 가장 옳은 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잘하셨습니다. 1번과 5번을 묶어보세요. 1번은 기출이고 5번 아직 예상인데 1번에 주거지 선택 자유가 있죠. 그럼 주거지 선택 자유는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낫단 거예요.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공급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했죠. 그럼 얘네들이 공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수록 공급을 더 안 하겠어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임대료 하락에도 공급량을 감소하지 못해서 임차연의 혜택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요약으로 가시면 자 우리 페이지로 가시면 임대주택정책 공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을 제가 안 넣었구나. 공공이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넣었는데 자 들어볼게요. 3번하고 지금 4번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수는 증가입니까? 볼변입니까? 볼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에 어떻게 공공주택이 공적시장에 쓰니까 온기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에는 애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단기나 단기는 둘 다 혜택은 있어요. 그죠? 그런가요? 그런데 장기로 가서는 공적의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인 것만큼 사적에서 줄인 만큼 공적에서 올려놓으니까 전체적인 양은 불변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은 증가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것은 불변입니까? 불변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적, 사적 다 혜택을 받는 건 단기에만 받습니다. 단기에만 수요가 자적 시각에서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공적으로 옮겨가지고 옮긴 돈과 사적은 다 단기에만 혜택을 가요. 그죠? 왜 그러냐면 4번을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럼 다시 가격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을 가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수는 증가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불변입니까? 불변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원래도로 회귀되므로 사적 시장에 임차는 어떻습니까? 혜택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모두 다 임차는 혜택을 주는 건 아니겠죠. 자 4번 당연히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안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5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임대료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입장입니다. 그럼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돈이 생기니까 가격을 부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임대료 안정 측면에서는 공급자 보조가 수요자보다 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은 몇 번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번에 틀린 거는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좀 못하가놨는데 그냥 자원배분 배분이라고 좀 고쳐주시면 돼요. 배분단이 아니라 배분의 기능을 갖고 있죠. 조대도 자원배분 기능을 하죠.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나갔어요. 양도세가 중간에 동교로가는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럼 지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자 3번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수요자 공급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럼 전가시키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격 탈락성이 높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낮은 쪽 낮은 쪽이 비타르 쪽이 더 부담하겠죠.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주택시장에서 주택공급 곡선이 완전 비타르 쪽이죠. 그럼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재산센터 공급자한테 부담하죠. 올해 헨리조지 나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헨리조지는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수율 헨리조지가 나오면 거의 다 옳은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율 몇 번에 증세할 때 토지세 수율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죠. 토지 단위수운동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20번 문제는 좀 어려웠죠.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나오면 퍼센트대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번이죠. 일단은 투자수익률이라는 건 전체적인 총자본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저당수익률이 되겠죠. 그럼 대부비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자기자본수익이 몇 퍼센트 상승한가 되어있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기자본수익률을 구하면 밑에는 내 돈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수익이 있죠. 가격 상승이 없으면 안해요. 그냥 의자를 빼겠죠. 자 그럼 요런 것도 똑같이 간다. 이렇게 가서 퍼센트가 나오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 에서 몇 퍼센트 에요. 60에서 80이죠. 그죠. 그럼 요렇게 한번 가보세요. 60에서 80이면 만약에 전체 투자금액이 100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원은 빼죠. 그럼 타인돈이 60원 빌렸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났다? 40원을 낸거죠. 그 다음에 전체 수익은 100원에서 15% 난건 공통적이에요. 15%고 그럼 타인돈을 얼마 빌렸어요? 60원 그죠. 그럼 60원에 다가 10% 의 이자가 나간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6원을 은행에서 먹은거에요. 그럼 15에서 6을 빼니까 9죠. 그러면 나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먹은거에요. 40원 투자해서 9원을 먹게 된거죠. 그럼 0.225니까 22.5%가 나오는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80%니까 80원을 빌렸죠.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가겠어요? 잘한다. 전체가 15원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80원에서 0.1이니까 8원을 먹은거죠. 그럼 7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해서 7원을 먹게 된거죠. 그럼 35%가 나온거죠. 그쵸. 그럼 몇 퍼센트만큼 더 증가했어요. 12.5%만큼 더 증가해서 3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총자본이 대출공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기출문제를 조금 숫자만 바꿔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번은 효율적 전선이죠. 이것은 쉽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21번 들어갑니다. 기대수인율이 있어요. 기대수인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위험입니다. 위험이면 자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연결된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죠. 점들이 점들이 돼서 A C D 어떻게 돼요. B가 되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1번 이게 구성자선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A, C 두 개보다 분산효과가 크다고 보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얘는 낮은 수익이 낮은 위험이니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얘는 높은 수익이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E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A를 선택한 사람이 더 보수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B를 본다면 얘네들은 위험이 같잖아요. 수익 큰 거니까 C가 B를 지배하겠죠. 그죠.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고 자 투자자들에는 B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A, C, D에만 들어가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봅니다. 50% 투자할 때 얘는 공통적이잖아요. 수익이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봤을 때 A, C가 더 수익이 커요. A, D가 더 수익이 커요. A, D가 더 수익이 큰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죠. A, C에 투자한 기대수익률은 A, D에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낮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몇 번 정답? 5번 정답이죠. 감기면 22번도 포트폴리오니까 갈게요. 22번도 가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죠.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오는 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4번을 가시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연결한 게 선입 포트폴리오죠. 그럼 1번을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피할 수 없는 것은 체계적이죠. 그래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 1번호가 시장의 힘에 야기되는 게 키포인트죠.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한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뭘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보트폴리오 한다. 3번을 왜 틀었을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투자산의 상관계수가 1위 아니라면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5번에 가시면 투자자의 자신의 무차별 곡성과 효율적 프론티오가 접하는 점이죠. 최적 포트폴리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3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을 왜 틀었어요? 자 현가계수 현가계수인데 감챙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죠. 미음이 아니라 이응이 나와야 되죠. 저상 저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똥나미 쳐보세요. 똥나미 치우면 오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건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고 그 다음에 매년 5%씩 상승한다 가정했을 때 10년 후 있죠. 10년 후는 내가계수가 되겠죠. 미래가치계수 그러면 미래가치계수는 맞는데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고쳐야 되죠.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해보시면 자 갑니다. 1원이라는 게 있죠. 그럼 1원이는 일시불이죠. 일시불이고 1원이 현재 얼마나 하잖아요. 현재 그럼 현재니까 현가계수죠.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현가계수가 되겠죠. 4번 갑니다. 매년 1원씩 있어요. 매년 1원씩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그 다음에 자 2절 알파트 2절로 했을 때 N년 후 있죠. 그럼 N년 후는 내가계수가 되겠죠. 내가계수 그럼 연금에 내가계수가 되겠죠. 자 5번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시불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내가계수가 일시불 현가 내가계수는 역수는 현가계수가 된 것은 일시불끼리 이제 역수기 때문에 앞에 일시불이 생략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연연 나오면 저상에 나와야 되죠. 저상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조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23번까지 보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일단 자기가 풀다가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없나요. 다 맞으셨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럼 24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왜냐하면 또 시간을 빨리 가는 게 나이니까 24번은 우리 문제 요약을 한번 가볼게요. 요약을 가시면 가공기 가공기 위용수는 아시죠. 네. 가공기 위용수는 그래서 57페이지를 펴시면 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문제가 좋은 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가 나와있는 게 전부 다 나와있거든요. 여기만 마스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순대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24번 자 24번 가공기 유용수를 쫙 적으세요. 가공기 유용수는 부세형세죠. 부세형세 다 적고 자 그러면 이제 한김에 다 적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당임대료가 600이죠. 임대 가능호수가 45죠. 곱하면 2억 4천만원 납니다. 그럼 가능총소득이 2억 4천만원인 거 아시겠습니까? 공신및 불량무체를 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가 10%가 돼있잖아요. 2400이잖아요. 근데 2400으로 빼도 되지만 자 1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다가 0.9을 곱해도 돼요. 기타소득은 없죠. 그럼 없고 유효로 다른 거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영업경비를 빼면 돼요. 여기 핵심이 영업경비입니다.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소유자의 급여와 개인적 업무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원리금 상한액이 부채서비스액이죠. 그럼 융자이자도 안 들어가요. 감가상가액도 안 들어갑니다. 건물의 감가는 회계상이니까 관리지원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수선유집이 들어갑니다. 강구선집이 들어가요. 1500이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감독평가심이 나왔어요. 우리가 건물을 중축하게 되면 대수선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을 같이 올리니까 경비가 아니어서 안 들어가고 사업세수도 안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들어갑니다. 그럼 1600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딱 이 금액을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럼 2억이 되겠죠. 순영업소득이 2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거기 보면 원리금 상한액이에요. 얼마예요. 9천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천이 되겠죠.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요. 영업소득세 그래야 이제 세우가 되는데 영업소득세 계산 방식은 순대감이라고 아시죠. 순대감이 순대감이 그래서 우리가 순대감이 감가와 이자를 빼주겠죠. 가세자 성적이 나오면 세유를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자 그럼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대체가 없습니다. 대체는 거의 안 내고요. 감가와 이자를 내겠죠. 감가와 천입니다. 그죠. 천이고 이자지급액이 2천입니다. 합치면 3천이죠. 그럼 1억 7천이 되죠. 그럼 1억 7천에다가 세율이 0.3이에요. 그죠. 그럼 5천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영업소득세는 5천이에요. 5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세우가 5천 90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영업경비가 포함되거나 안되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